25일 오전 10시 41분쯤 의성군 다인면에 한 양계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습니다. 불이 난 양계장은 약 1만 천 제곱미터 규모의 건물 8개동에 있으며 소방당국은 1개동에서 시작된 불이 인접건물로 확대되는 걸 막기 위해 진화작업을 벌였습니다. 양계장에는 어미닭 10만 수 정도가 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의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.